내 아내가 가장 섹시해 보일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사실 거의 365일 그래요. 섹시해 보여요? 항상 섹시하게 조금 의상도 자기 그냥 후리하게 입는 편이고 저희 와이프는 그냥 섹시한 옷을 입지는 않는데 원래 몸이 이뻐서 아 원래 섹시하시고? 호도 다 잘하기도 하고 호도 몸이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수영복을 입거나 옷을 그렇게 입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패딩을 입어도 섹시하다 그건 아닌데 비율도 저는 사실 와이프가 집에 외부인이 없으면 무조건 벗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저는 매력을 못 느끼는데 섹시한 옷이라기보다 좀 정갈한 옷 스타킹까지 잘 신고 그래서 뭔가 제가 입고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느낌이면 각자 취향이 있는 거죠? 저걸 다 이제 띠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다들 있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야 그게 아니라 라고 생각하는 게 안bia